GPIO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타이젠 개발자사의 두 번째 화면이고요. 이 주소, 이 화면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GPIO는, GPIO API는 IoT 기기에 연결된 GPIO 주변 기기를 제어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이 화면을 보시면 GPIO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GPIO는 스위치와 같은 이진 입력 주변 기기의 상태를 읽고 판독하고 LED와 같은 이진 바이너리 출력 주변 기기의 상태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가능한 인터페이스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전송 방향을 설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강 엣지 또는 상승 엣지로 레벨 전환에 의해 신호되는 인터렉트를 감지할 수 있는데 원하는 인터렉트 신호를 감지하려면 적절한 엣지 모드를 설정해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GPIO는 다음과 같은 엣지 모드를 제공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라이징 모드는 디텍트 데이터 체인지를 감지하게 되고요. 어떤 데이터 체인지냐면 데이터가 로우에서 하이로 가는 거 그리고 펄링 모드는 하이에서 로우로 가는 데이터 체인지를 디텍트 감지하게 됩니다. 그 형태를 보면 그림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핸들을 열고 닫는 거에서 나와 있는데요. 투 오프너 GPIO 핸들을 열기 위해서는 페리퍼럴 GPIO 오픈 이 함수 기능을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설명드리면 첫 번째 인자는 핀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핀 번호는 보통 보드마다 다른데 라즈베리파이의 핀 번호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표 보이시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라즈베리파이의 경우에는 핀 이름과 핀 번호가 같음을 알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GPIO4의 핀 번호는 4이고요. 하지만 다른 보드의 핀 이름과 핀 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프로젝트에서는 라즈베리파이를 사용하고 있으니 핀 번호를 헛갈리지 않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인터를 넘겨주면 페리퍼럴 GPIO 오픈 함수 내부에서는 해당 포인터 내용을 채워서 전달해주고 우리는 이 핀들을 사용하여 GPIO를 제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턴 값도 살펴봐야 하는데 리턴 값은 여러가지가 있고 하나씩 하나씩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상 상황에서는 Peripheral Error None이라는 리턴을 하고 있으니 이 리턴 값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루틴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었는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정상 상황에서는 Peripheral Error None을 리턴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 줄이 핀번호 두 번째 줄이 핀들 그리고 세 번째 줄이 오픈을 수행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보시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GPIO가 있다면 반드시 이 함수를 호출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보통 클로즈를 소홀할 수 있는데 반드시 잊지 않고 닫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클로즈를 해야 제대로 자원을 정리할 수 있고 자원을 제대로 정리해야 차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자원은 사용하지 못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개발 과정에서 앱에서 특정 GPIO 자원을 사용하다가 앱이 자원을 정리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이후에는 해당 GPIO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고 이 경우에는 재부팅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앱이 죽지 않게 개발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에도 반드시 Peripheral GPIO 클로즈 이 펑션을 사용해서 자원을 정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앱이 죽지 않게 개발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종료될 때에도 반드시 Peripheral GPIO 클로즈 이 함수를 사용해서 자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Setting the Data Direction 데이터 방향 설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데이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Peripheral GPIO Set Direction 이 함수를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세 가지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핸들 그리고 위에 Peripheral GPIO Open 함수에서 생성한 바로 그 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Out은 초기 값이 High와 Low로 나누어져 있을까 Out을 설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 세 가지 값 Direction 타입을 자세히 보시면 특히 Out 이 Out 부분을 보시면요 초기 값이 High와 Low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Out은 초기 값이 High와 Low로 나누어져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으신데요. Out을 설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라즈베리파이에서 센서 등의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값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0 혹은 1 둘 중에 어느 값인지 알 수 없는 3 값이 갈 수 있기 때문에 High 혹은 Low 이것으로 지정해 줍니다. High 값은 1이고요. Low 값은 0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eturn 값을 다시 살펴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값 Direction 타입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특히 Out를 보시면 Out의 초기 값이 High와 Low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Out를 설정한다는 것의 의미는 라즈베리파이에서 센서 등의 데이터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값을 지정해 주지 않으면 0 혹은 1 둘 중 어느 값인지 알 수 없는 쓰레기 값이 갈 수 있기 때문에 1에 해당하는 High 혹은 0에 해당하는 Low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eturn 값을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1에 해당하는 High와 혹은 0에 해당하는 Low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Return 값을 다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엣지 모드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엣지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Peripheral GPIO Set Edge Mode 이 함수, 이 펑션을 사용하게 해야 하는데 다음에 Following Edge Mode Type이 있습니다. Edge Mode Type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자는 핸들이고 위의 Peripheral GPIO Open 그 함수에서 생성한 바로 그 핸들입니다. 두 번째 인자는 엣지 모드 여기서는 네 가지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Peripheral GPIO Edge None 이거는 노 엣지 모드고요. 만약 인터럽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면 이 값으로 엣지 모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인터럽트 설정 방법은 바로 다음 함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Peripheral GPIO Edge Rising Falling Boss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분, 두 번째 이 부분을 보시면 이거는 전압이 0에서 1로 올라갈 때 불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Falling은 전압이 1에서 0으로 내려갈 때 불리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Peripheral GPIO Edge Mode Boss는 전압이 0에서 1 혹은 1에서 0으로 변이될 때 불리게 합니다. 위에 이 모드에 이 모드에 대한 설명은 앞서 확인해 본 그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로 쭉 올라오시면 이 이미지를 참고하시고 그 모드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